안녕하세요, 뉴이스트입니다! 네, 돌아오는 팔렌타인데이 아주 특별하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뉴이스트랑 함께 아주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뉴이스트가 통 크게 쏩니다! 네, 저희랑 함께 영화 보러 가요! www.facebook.com.com.com 네, 저희 뉴이스트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L홀더 인증 사진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1인 이메일 영화 티켓이 주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뉴이스트 페이스북이나 팬카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뉴이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